강릉은 맛집의 도시야 진짜? 음 맛국수 입장 갈게 한 번에 다 넣는거야? 너무 기대돼 3,2,1 어때? 맛있어 보인다 어떤 열무 이런 필요가 없어 그냥 들깨 고소함도 그 자체야 진짜 고소한 냄새 난다 야 너무 맛있다 심각하다 대박이지? 내가 한 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 어딜감이야 힌트가 나갈 때 나 사장님한테 물을 끓어와야 돼 물어봐 물어봐 어떻게 만들지? 물어봐야 돼 궁금해 이 맛국수는 또 얼마나 매콤할지 야 이게 양념이 다 비벼져 있다 음 음 어때? 뭐가 더 맛있어? 야 매콤하다 뭐가 더 맛있어? 둘이 느낌이 다르지 근데 일단 음 국수 면이 너무 땡기다 너무 맛있다 둘이 매워서 못 먹는다 진짜 매콤하다 확실히 면발 식감이 이게 진짜 좋다 그치? 시원해서 아 근데 진짜 매운데? 이게 매운데 계속 땡기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맛이야 맵찔이들은 들개야 음 이거는 봐봐 이렇게 해서 들개를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야 돼 면을 살짝 올려 음 야 음 별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